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운이 매운이 매운이에요 매운 makes 오징어 오징어 고추냉이 오징어 마늘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마늘은 정말 맛있어 마늘은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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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저는 고추장 아래에 간장.. 이 고추장도 잘 먹어서 오후 6시간 정도 곡과 함께 먹으면 정말 술이 매운 아깝게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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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다 맛있다 소시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